사진 한자 이름 그리고 소지품 이제 시작할게 초자연 유니버스 씨를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거야 저는 방법사예요 저주로 사람을 죽이는 너 그거 알아 네가 쓰레기라는 거 그 사람 사진 너만 동일하고? 한자 이름 무슨 한자였어요? 그리고 그 사람 물건만 있으면 방법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우린 이제 운명 공동체 주진 회장한테는 좀 독특한 냄새가 나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